067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은. 는 동사는 2000년 8월 17일에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업 자동차 수출이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동사를 제외하고 8개의 연결회사가 있으며 BMW, 미니, 중고차, 할부금융 및 에즈의 사업을 영위한 BMW와 미니는 국내 시장에서 최상위 브랜드로 견고한 입지 구축을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BMW의 딜러 회사로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BMW와 미니를 주로 판매하고 있음 대시 할부금융업의 도이치 퍼이낸셜, 금융알선업의 DAFS, 자동차 매매 중개업의 차란차, 자동차 부품 판매업의 도이치 PNS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국내 수입차 시장은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FTA로 인한 가격 경쟁력 향상, 금융서비스 등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점유율이 확대 추세에 있음 재무 대시 분양 매출 제거에도 상품 매출 확대와 서비스 매출 증가, 금융사업부의 이자 수입 및 수수료 수입, 기타 금융 매출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확대 대시 판관 위 부담에도 원가율이 하락한 바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 수지 개선으로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차란차를 통해 신차 및 중고차 온 슬래시 오프라인 거래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금융 부문 또한 성장하여 매출 규모 확대될듯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도이치모터스의 시가 총액은 2,13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74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상장 주식수는 3,189만 147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퍼은 5,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6,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9배, 11,3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9번지억원, 449억원, 5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3번지억원, 152억원, 367억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8번지 73%이고 유보율은 1810.5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2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3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00원보다 1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종가는 6,690원이며 주가가 도이치모터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종가는 6,690원이며 주가가 도이치모터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도이치모터스는 거래량 49만 2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6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3,600에 순한 주, DB금융투자에서 5만 8,361주, 유진증권에서 5만 4,0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3,801 흔세주, 하나증권에서 3만 2,9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2,1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2,309주, 한국증권에서 4만 2,000신한주, 삼성에서 3만 6,948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6,06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7,0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6,43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자막을 받았습니다.